오늘 두 번째 과제는 참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의료 사태만 하더라도 지금 의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해를 하려면 이해 당사자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여야 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육에서 여러분들 AI 교과서를 쓴다. 지금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않는 디지털 교과서를 그냥 도입하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열흘 받겠습니까? 검증받은 이론이나 검증받은 정책을 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검증받지 않는 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주호 교육부총리도 참 내가 볼 때는 딱하다는 생각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학습을 통해 가지고 두뇌 영역을 확장하거나 발전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디지털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보를 지식을 입수하는 거 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정보나 지식을 입수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젊은 날 디지털 방식으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면 영원히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스크롤바 형식으로 여러분들 정보를 보는 거 하고 읽고 쓰고 적고 하면서 여러분들 쓰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 검증받지 않는 AI 디지털 교과서 업체야 좋겠죠. 수조원을 들여가지고 그런 짓을 하니까 젊은 부모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애가 타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같은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관대하게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제공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여러분들 그 디지털 기계하고 사투를 벌이는 것도 힘들 건데 이제 교과서를 여러분들 디지털 교과서를 쓰니까 디지털 교과서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냥 정보를 쭉 내려가다가 지금 우리가 정보 찾는 것처럼 그냥 클릭하게 되면 하이플링크가 되어 여러분들 다른 데로 가는 그런 방식일 거지 않습니까? 뇌를 퇴형시키는 방식이기도 어른들은 그게 뭐 가능하죠. 왜? 어른들은 그렇게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슈프리즘의 김형호 사회부장이라는 분이 AI 교과서 도입과 디지털 과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셨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애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좋았으면 유럽 국가들이 벌써 도입했겠죠. 그러니까 지식이 습득돼서 뇌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을 평상시도 많이 사용해서 학교에선 책을 가까이 하고 읽고 쓰고 손을 써야 되잖아요. 손을 손 손을 손을 써야 되거든요. 풀고 읽고 적으면서 외우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학부형들은 체험을 통해 그걸 알지 않습니까? 이 AI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현장에 전면 적용한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여러분들 보면 국가가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원전 산업을 일으켜 놓으면 원전을 파괴하는데 국가가 개입하고 의료를 제대로 만들면 의료를 파괴하는데 국가가 개입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분들 아이의 머리를 역주행시키는데 국가가 개입하고 제가 봐도 딱하거든요. 저는 평생 동안 여러분 지식을 습득하는 일을 계속해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사람에게 최화되는지 체득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인 아이들 때는 그걸 거꾸로 가는 겁니다. 보시면 그래야 학부형들이 격렬하게 지금 반대하는 모양인데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은 지난 5월 28일 처음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5만 명을 넘어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회복됐다. 그렇지만 아무도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아우성이나 이야기를 듣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국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이걸 고쳐달라고 하더라도 누구도 경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애가 탄 여름 학부모가 국회 청원을 한 분이 이미 수년 동안 학부모들은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이전에 없던 가정 불화를 거의 매일 겪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단지 우리 가정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위안 아닌 위안으로 삼아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스마트기기들과 위험한 동거를 지속하고 있다. 여러분 이 청원인 이야기가 얼마나 여러분들 한탄에 가깝습니까? 나라 전체가 모두 나라를 퇴행시키기 위해서 그냥 목숨 걸고 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부모들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정 여러분들 연령대까지는 스마트기기를 여러분들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교실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제 생각에는 딱 한 겁니다. 나라를 완전히 저가 볼 때는 그냥 파멸로 몰고 갈 생각인 거예요. 아이들은 배울 때 그 시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되냐의 이야기죠.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여러분들 부작용이 조희연 씨가 여러분들 부작용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서울시 교육감 자리를 잃은 조희연 교육감이 또 들어와 가지고 2022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게 보급한 디벗 디지털벗 헤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디지털 도구와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것을 갤럭시 페드라든지 정책의 부작용도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반감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디지털 기기를 교실에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어른들하고 완전히 아이들은 다르거든요. 국민들을 완전히 맹탕으로 만드는데 어른을 맹탕으로 만들다가 아이들까지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모들이 요즘에 여러분 애가 타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입학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큐가 뛰어난 사람만 여러분 대학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에 관해서 글도 쓰고 책도 여러분들 한두 권 정도 냈습니다. 그리고 대학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한 40여 년 정도 계속 지식을 여러분 섭득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소위 사람의 뇌의 시냅스라는 그런 영역이 확장돼가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아이들한테 디지털 기기를 일찍부터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그냥 바보 멍청이로 만드는 거죠. 시대가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최대한 늦춰야 되죠. 아날로그 방식의 읽기 쓰기 방식은 최대한 오래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하더라도 일생의 태반 정도를 디지털 기계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 전에는 최대한 늦춰줘야 되는 거죠.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교수법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두뇌를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그거를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배울 만큼 배웠는데 업자들은 좋겠죠. 1조 2조 정도 예산을 쓰니까 참 돈도 많은 나라입니다. 돈을 그냥 1조 2조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쓰는 겁니다. 나중에 다 이런 가난해져 봐야 정신들을 차릴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인 겁니다.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면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아침에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노출이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동시 시청할 때 꼭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는 걸 생활해 주시면 좋은 콘텐츠가 좀 더 많이 노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참 힘듭니다. 부모들이 젊은 부모님들 생각하게 되면 참 답답하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